아 방금 되게 예뻤었는데 유행어야? 너무 귀엽지않나? 끝난거야? 소 엄청 많다 소아야? 저게 다 소야 소아야 소가 엄청 많다 다 소야 소 보여? 사람이 타는거였어 와우 저기 비행장이네 에어스포츠 너무 위험해 보인다 저거 근데 그치? 무독념구 엄청나오는 날씨입니다 와 너무 좋다 와 너무 좋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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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을 하러 왔는데 물이 진짜 차가워 엄마 못 들어가겠다 수영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조그만데 안녕 간다 간다 거기 있어 어디까지 올 수 있어 소아? 아니 소아 가서 올 수 있어 알았어 소아 이렇겠다 왜 이럴까 이렇게 한 개크 있어 이상하 리절도요? 응 에브 고마워 고마워 오 깜짝이야 아 떨릴때네 아 새가 엄청 깊네요 이거 두 개 있어 잠깐만 이게 바보? 아니 대기장 올렸어 대기장 올렸어 대기장 올렸어 배보러 갑니다 엄청 깜깜해요 너무너무 깜깜해요 너무너무 깜깜해요 오 그래도 깜깜해요 차 한 데도 없어 캥거루 조심해 확 나온다 하이빔을 켜면 좀 난데 와 사람 진짜 많아 낮에 보다 더 많은 거 같은데 사람이?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 너무 무서웠어 사실 다 왔다 자아 다행이다 아 아 딱 다행이다 아 아